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최근 온라인에서 앞다퉈 공개되면서 영상 속 관련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잇따라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과 관련해 해당 유튜버는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최근 이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죠. 사적 제재 논란 속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한 신상 폭로가 이어지면서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며 세 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가해 지목 남성은 회사 측으로부터 임시 발령 조치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A 씨의 이름과 얼굴은 물론이고 출신 학교, 재직 중인 대기업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 영상 조회수는 이틀 만에 60만 회까지 치솟았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영상에 등장한 대기업은 실제로 A 씨가 재직 중인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단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대한 본인의 이의제기는 얻고 있습니다. 이의제는 아직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른 2명의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해 신상을 먼저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 측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5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와 가족 모두, 가해자 44명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는 피해자 측의 일상 회복과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피해자 측이 신상 공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들이 경쟁적인 사적 제재를 이어가면서 결국 부작용으로 이어진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법원과 국회가 움직여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벨더 전연남이었습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일부 가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밝히지 말아달라며 다른 가해자의 정보를 앞다투어 제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가해자들의 신상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는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자신의 채널 게시물에 댓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그는 현재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제게 서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가해자들은 자신에게 사과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최근 메일 제보 등을 바탕으로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그들의 근황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한 가해자가 백종원 대표가 방문할 정도로 유명한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고 이어 3일엔 또 다른 가해자가 김해의 한 수입차 판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뒤 누리꾼들의 항의로 그가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만 기소했고 이들도 소년부로 성취돼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아 44명 가운데 단 1명도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20년 전 일어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연이어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지원단체가 피해자와 가족은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피해자 가족 측과 메일로 대화를 나누었고 가해자 막은 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는 이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 측은 지난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해당 유튜브 채널은 공지에서 피해자 가족 측과 대화를 통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삭제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고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일어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통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 최진실 씨가 당시 피해자 A양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재조명됐습니다. 최진실 씨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과거 피해자의 무료법률 대리를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의 2016년 인터뷰 내용이 최근 온라인에 올라오며 알려졌습니다. 당시 강 변호사는 최진실 씨가 광고 모델로 나섰던 회사로부터 이혼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도 무료 변론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최진실 씨에게 수임료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강 변호사는 최진실 씨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아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어머니에게 각각 500만 원을 보냈다는데요. 최진실 씨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고 덮쳤습니다. 최진실 씨의 소송은 recovering ElternATIONS logo 최진실 씨 original comprar 최진실 씨의 소송은 사건소에서의 소송은 승용해 타임 최진실 씨가 musimy 하십니다. implies Barbossa' 무ard sal고 버무려 모든 천사에게 더ällt 수 Directory 첫 시사에서 우주